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마늘 꿈은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속에서 마늘이 등장하는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. 마늘은 일반적으로 강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보호, 치유, 힘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다. 꿈에서 마늘이 나타난다면 이는 심리적, 감정적 또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. 마늘은 고대부터 강한 방어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. 이러한 의미는 꿈속에서도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. 마늘을 먹거나 마늘이 등장하는 꿈은 종종 사람의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을 나타낸다.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심이거나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로 해석될 수 있다. 또한 마늘은 건강과 관련된 상징으로도 많이 해석된다. 꿈에서 마늘을 먹는 장면은 스스로의 건강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. 마늘의 특유의 향이 꿈에서 강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이 주변의 사람이나 상황에서 강한 인상을 받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. 마늘을 먹는 꿈, 마늘을 먹는 꿈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. 이는 면역력 강화와 같이 신체적 회복을 상징할 수 있다. 또한 마늘은 강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삶의 쓴맛을 경험하는 중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.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. 마늘을 까는 꿈마늘을 까는 것은 세밀하고 집중된 작업을 의미할 수 있다. 이는 현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나 자신을 둘러싼 여러 겹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나타낸다. 또한 이 꿈은 어떤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. 마늘을 재배하는 꿈마늘을 재배하는 꿈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상징한다. 특히 직장이나 개인적인 목표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꿈일 수 있다. 꿈 속에서 마늘이 잘 자라고 있다면 이는 당신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나타낸다. 마늘을 사는 꿈마늘을 사는 꿈은 미래의 준비와 관련이 있다. 이는 현실에서 더 많은 자원을 모으고 어려움에 대비하려는 심리적 태도를 반영할 수 있다. 또한 마늘을 구입하는 꿈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건강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예고할 수 있다. 썩은 마늘 꿈 썩은 마늘이 등장하는 꿈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. 이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. 또한 썩은 마늘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화의 상징일 수 있다. 이 꿈을 꾸었다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. 마늘 꿈을 꾸는 이유는 종종 내면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. 마늘이 강력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듯이 꿈에서 마늘이 등장할 때는 당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강렬하거나 복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. 이외에도 마늘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나 갈등을 암시할 수도 있다. 현실에서 마늘을 많이 접하거나 먹었다면 꿈에서 마늘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. 그러나 마늘과 관련된 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나 건강상의 걱정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. 특히 마늘 꿈은 자아 보호, 건강 회복, 그리고 문제 해결을 향한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. 한 직장인은 반복적으로 마늘을 먹는 꿈을 꾸었다.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최근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. 그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고 건강관리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. 꿈 속에서 강한 마늘 향을 느낀 것은 그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반영한 것이었다. 결국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. 한 여성이 마늘을 까는 꿈을 꾸었다. 그녀는 가족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해왔고 이 꿈은 그녀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반영했다. 꿈 속에서 마늘을 까는 행위는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상징했다. 결국 그녀는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했다. 한 남성은 썩은 마늘을 보는 꿈을 꾸었다. 이 꿈은 그가 인간관계에서의 불신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신호였다. 그는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꿈은 그가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였다.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했다. 고추, 파, 마늘 같은 자극성이 있는 채소가 나오는 꿈은 이래 자료, 성과 등을 얻게 된다. 마늘 껍질을 벗기는 꿈 주로 본인의 잠재력, 능력, 증가 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 껍질을 죄다 벗기고 하얀 알 마늘이 드러나는 꿈 수차례에 걸친 깊은 연구 끝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. 남녀가 수년 동안의 오랜 교제 끝에 이제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다. 수사의 도마에 오른 경제사범의 죄가 백일화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. 마늘 껍 마늘의 생김새랑 색깔, 상태 등에 따라 해몽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본인 집안의 애군, 우한, 불행 등이 사라지고 먹을거리, 볼거리, 일감 등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 캐는 꿈 동료들과 마찰이 있거나 배신당할 징조가 있으니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만 한다. 마늘로 유리하는 꿈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본인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의 알맹이가 사라진 꿈 마늘의 알맹이가 사라지고 껍질만 있는 꿈은 본인의 부끄러운 과거, 비밀, 약점 등이 드러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곶간에 저장하는 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에 적금을 들게 된다. 운동선수는 작전과 기술을 연마하여 출전 준비를 하게 된다. 마늘을 까는 꿈 오랜 연구나 분석 끝에 놀랄만한 비밀이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다지는 꿈 다진 마늘 꿈은 주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문제, 불행, 불화, 애군 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. 마늘을 많이 쌓아두는 꿈 사업자금, 자본금, 미천, 목돈 등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먹는 꿈 주로 본인에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나 문제, 사건,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바구니에 담는 꿈 마늘을 바구니에 담는 꿈은 집안의 행복, 화합, 기쁨 등이 지속되고 경사가 생기게 되며 재산, 재물 등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버리는 꿈 본인에게 닥친 문제나 사건, 사고 등의 질임을 누군가에게 떠남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보고 있는 꿈 잃어버렸다고 포기하고 있던 물건을 찾게 된다. 마늘을 보는 꿈 과거에 실패했거나 취소되고 연기된 일, 사업, 프로젝트 등을 재개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뽑는 꿈 본인이 믿었던 사람이나 세력, 집단 등에게 괴롭힘, 배신 등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사는 꿈 주로 본인에게 많은 기회, 재물, 행운, 금품 등이 생기고, 귀인, 협력자 등 반가운 손님이 방문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사용하여 요리를 하는 꿈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별로 좋지 않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. 마늘을 씹는 꿈 현재 본인의 능력과 지식, 정보 등을 바탕으로 미래의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얻는 꿈 주로 학자, 연구원, 교수, 선생님 등을 직업으로 가질 아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태몽입니다. 마늘을 얻어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. 행제, 재물, 돈, 물품, 수금, 주문생산, 수주, 하청, 낙찰, 정보 등이 있다. 마늘을 줍는 꿈 주로 본인에게 많은 기회, 금전, 행운 등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. 마늘을 집에 들고 오는 꿈 똑똑하고 명석한 분해를 가질 아이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태몽일 수 있습니다. 마늘을 쪼개는 꿈 형제, 자매, 친척 등과 집안 유산, 재산, 가보 등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캐는 꿈 본인을 음해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세력이 등장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을 하나하나 쪼개는 꿈 어떤 공유물에 대하여 지분을 나누어 주거나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, 부동산 등을 가족 합의에 의하여 지분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. 마늘이 상한 꿈 집안의 애군, 불화, 불운 등이 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이 썩어있는 꿈 가정, 학교, 회사 등에서 구성원과의 싸움, 갈등, 소송 등이 발생하거나 애군, 불화 등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이 아주 매운 꿈 본인의 잘못된 언행이나 상대방의 실수 등으로 큰 마찰이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마늘이 큰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집안의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. 많은 양의 파마늘 등을 가지는 꿈 상당한 사업 자금이 생기거나 세상의 감동을 줄 일을 하게 된다. 도추나 마늘을 보거나 먹는 꿈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행한 돌발사고나 경영상의 낭패 및 상복을 입는다든지 좋지 못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. 빛깔이 선명한 마늘이 보이는 꿈 어떤 자연의 신기한 것을 보고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.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. 연구, 아이디어, 발명, 감정이 있다. 산더미처럼 많은 파나 마늘을 소유한 꿈 사업 자금이 충분하게 마련되며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저지르게 된 생마늘을 먹는 꿈 생마늘을 먹는 꿈은 자본금이나 미천, 목돈 등의 손실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신선한 마늘 꿈 아주 신선한 마늘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, 생각 등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양파나 마늘 등을 캐는 꿈 동료들과 마찰이 있거나 배신당할 징조가 있으니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언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. 여러 사람과 마늘을 까는 꿈 주변 사람과 협업, 협력 등을 하거나 재산, 유산, 보수 등을 나눠갖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. 파마늘, 고추 등과 같은 자극성이 있는 채소를 본 꿈 이래자라나 성과 등을 얻거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된 파마늘을 구입하는 꿈 태몽으로 장차 태아가 성장하여 성직자나 교육자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. 파마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꿈 파, 마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꿈은 많은 사업 자금이 생겨 커다란 일을 벌이게 된다. 파나 마늘 등을 샀는데 그것이 태몽인 꿈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면 성직자나 교육자 등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. 파나 마늘 등을 얻는 꿈 태몽일 경우 태아가 장차 선전원, 전도원, 교직자, 기타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. 파나 마늘을 먹는 꿈 부하재관 또는 동업을 하는 사람이 배신할 징조를 알려주는 꿈이다.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생긴다.